안녕하세요. 생활속 꿀칩입니다. 가끔씩 콘센트 구멍을 찾지 못해 짜증이 난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? 특히 깜깜한 밤이나 콘센트를 뺐다가 다시 끼울 때 잘 끼워지지 않는다면 성격이 난폭해지죠? 이럴 때는 펜으로 플러그와 일직선으로 양쪽에 점을 하나씩 찍어주세요. 양쪽으로 점이 찍힌 모습이에요. 꼭 외계인 같네요. 집에서 뒹구는 펀칭기를 가져다가 펀칭기에 접착식 테이프를 물리고 펀칭기를 가볍게 눌러주면 동그란 점 모양의 테이프이 만들어지는데요. 이 점을 플러그에 마킹한 부분에 붙여줍니다. 왼쪽에도 하나 붙여줄게요. 짜잔! 외계인이 완성되었어요. 콘센트에는 자를 이용하여 플러그 홀 위치에 양쪽으로 점을 찍어줍니다. 좀 전에 만든 테이프를 이용하여 하나씩 붙여주세요. 왼쪽에도 붙여줍니다. 이 점만 보고 플러그를 콘센트에 끼워주면 짜증내는 일 없이 아주 쉽게 끼울 수가 있겠죠? 그런데 밤에는 이 점들이 보이지가 않아서 플러그를 쉽게 꽂을 수가 없는데요. 이럴 때는 야광 스티커를 응용하면 됩니다. 크기에 맞는 스티커를 떼어 양쪽에 하나씩 떨어지지 않게 꾹꾹 눌러 붙여줍니다. 콘센트에도 홀 위치에 맞게 양쪽으로 야광 스티커를 붙여주면 완성이 됩니다. 플러그를 끼우고 불을 잠시 꺼볼게요. 야광이라 선명하게 빛이 납니다. 이젠 낮과 밤 플러그를 끼우는데 아무 문제 없겠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